조잇이 관객들을 놀라게 하는 재주가 있군요. 그리고 이어지는 본격적인 마술 공연. 멀리 한국에서 찾아온 두 명의 젊은 마술사들. 그들이 펼치는 신비한 마술의 세계가 마다가스카르 모론다바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영진씨가 관객들을 사로잡는 동안 조잇씨는 모금을 합니다. 마술이 재미있을수록 관객들의 정성도 하나둘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조잇씨의 마술.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마법같은 일. 그런 마법같은 기적이 소원의 주인공 대티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저희는 이 무른다바에 사는 굉장히 어려운 소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씩만 도와주시면 한 소녀의 소원을 이뤄줄 수가 있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었던 관객들. 현지인들은 물론 놀러나온 꼬맹이들까지 마음을 다합니다. 공연을 성황리에 끝마친 두 사람. 공연이 끝나자마자 모금액부터 확인합니다. 배티의 소원처럼 가족이 함께 지내려면 집도 있어야 하고 어머니의 수입원도 만들어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대티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모금액.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밤입니다. 조일씨, 어떻게 간밤에 대책은 마련하셨나요? 지금 거친 돈 가지고는 크지가 못해가지고 시청에 가서 도움을 정하고 싶어서 가고 있습니다. 어, 부딪혀야죠. 아, 시청. 아담하네요. 거리 공연의 한계에 부딪힌 마술사들이 찾아낸 대책은 큰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는 것입니다. 부 시장님을 만나 공연장을 좀 부탁해 볼 참입니다. 저희가 여기에 온 이유는요, 무른다바에 살고 있는 베르나데티라는 굉장히 어려운 친구를 도와주려고 왔습니다. 그 소년은 이제 형편이 굉장히 어려워서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가족들도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금 공연을 통해 사람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공연을 하고 싶은데 도와주실 수 있으면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뭐 크게 장소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 사람들만 굉장히 많은 곳에서, 최대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공연을 할 수 있으면. 마술사들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부 시장님. 도시장님, 이보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예상으로 도움을 너무 많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다행입니다. 도시장님을 만난 이후,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무른다바는 한국에서 온 마술 공연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제 공연을 통해서 공연을 할 수 있습니다.